동생이 간다 한이 고생했다 가자 집이 났겠다 단무지 날씨가 안빠졌을 때 스 Machine 물에 한번에 뺏겼어 우리 병사를 만들고 나중에 추가하는 식사 이게 나중에... 얘가 좀 글쾌하니까 힘들어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직도 문을 안 안 안 한참 임신하고 나서 여기만 하는 듯 한참 걸려가지고 좀 좀 저라 이제 차려 cium 양념장 참치 양념장 양념장 캉콩 손으로 오는 거 맞아? 없는 거 아니야 많이 다 주 argentina 아..끼리 잘하고있어? 포도색이 같은 느낌? 응 네 네 아..끼리 잘하고있어 아..끼리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쥬쥬쥬 지금 내가 한 번 먹었고 아..아니..끼리 많이 끝났어요 아..끼리 한이 이렇게 쪼그맣어? 자 손님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안고 톡톡톡 뻗고 있으면 뭐하는거에요? 세레모니 메뉴 야 너 왜 할아버지가 됐지? 날씨가 안돼 잡혀? 막았다 하하 진짜 재밌어요 마지막 떄문을 이제 시간이 조금 쏟아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